피즈 하기 좋은 날이야. 피즈는 영어로 치면은 VLWM이야. 내가 혼내줄게. 핫피즈인데 버러지 새끼. 핫피즈 영상 언제 찍으시지? 찍힐 때까지 하는 중. 여기 연훈아 갔나? 이 빌드로? 연훈 갔어. 연훈 갔으니까. 오늘 이렇게 될까 한 번? 이렇게 가겠습니다. 오늘 제드랑 싸미랑 연훈아가 캐릭을 해주겠지. 감사합니다. 과자! 어떤 약을 파나요? 약 아닌데요? 개사긴 빨리 솔랭에서 하셈. 그러면은 상대편이 좋아함. 상대 리브인데 리브 정도면 뭐. 안녕하십시오. 탑취 됐다. 이젠 건 괜찮. 나 죽었어. 죽었는데. 아! 이래도 괜찮음? 안 괜찮음. 설거지맨 왔다. 도와줘요 설거지맨. 나도 먹고살자. 아니 잘못 먹어놓고 뭘 먹고살자야. 먹고사는 건 나여야지. 100% 안썼잖아. 그냥 내 대놓고 해도 괜찮을걸? 바로 가지 말고 기다리고 싶지. 100% 오는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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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사는 어림도 없지. 오케이. 나 뻥! 어잉? 시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핳하. 하하하하하핳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이 잠깐만 나 머리 아파. 아유 머리가 아프 지금. 펜피자 안 좋아요. 재밌는거지. 1 2 3 2 3 4 4 4 5 4 5 4 5 5 굿! 나쁘지 않네 정도면 어 안으로길 놀이오 아 이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오 아 어어 죽어! 컷! 나이스 가고 있음 아이고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판 나쁘지 않을지도 온인 태블방 온 이제 이분 저랑 못비빕입니다 그냥 제가 무조건 이겨요 아 까비 결론적이면 또 이득받네 이러면 아싸 어시까지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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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내가 이거 이렇게 막아 놓은거지 그렇지 도망가 싸운다 싸워 이거 지지 않니? 그 밖의 불타오르네 아 불타오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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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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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컸다 시가 뭐 존나 생쥐 알음 리본 정정당당하게 쓴 하하 아 아 아 아 쭉관둥이는 신이야 바로 코칸 까지 가 그렇지 태블방 2800 넣었고 진짜 워모고 얘는 올려도 되긴 하겠다 의외로 워무호그 활성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듯 넌 안 되겠다 나 혼자, 어어? 에에에에 아айте 태워죽이 보내 자, 나이스, 레드먹어야지 레드까지 먹으면 완전 그건데 어? 아이씨 아니 나 편지자님 이거 빼주세요 사연이 있었어요 뒤로 딱 계속 큐어 쓰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너무 좀 그랬네 일단 6대3에서 멈추겠습니다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멈추고 끝내 아니 우리 팀이 버라지라서는 아님 제 시비를 노풍 아 노풀 노풀 그렇지 뒤파올라라 그래 아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자 압호 온 자 워모그 가겠습니다 뭔가 어? 괜찮네 난 그냥 싸워 붕은 없어도 돼 나이스 나이스 자 압호 딜 장난 없거든요 그냥 이제 붓기만 하면 돼 뻘궁해도 신이 존나 세네? 자 이제 저 이상의 데스는 없을 겁니다 아 야 불타오르는 딜 보세요 찌르기만 해도 도트 딜이 들어간다니까 후배론이 가능하네 도망가야지 나이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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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같지 그냥 어? 아 재밌다 각옷가야겠는데 얘네들 노트딜 장난없다 추가피해 93 평타 그리고 기본공격 220 추가에 출혈 132 E 400 그리고 악포 추가딜 퇴불방 8000 각압에 50씩 들어갑니다 각압 안되겠다 진짜 워머그가 제일 재밌겠다 맛있는 건 워머그 진짜 이제 안된다 이거 얘들 너무 쎄다 야 이거 못끝내지 이거 못끝낼거 같은데? 먹고 그냥 미드 모여서 한타하면 돼 혼자 가서 지랄하다가 죽으면 다 니 때문일 참고로 이거만 알고 계세 어? 땄다 밀자 이거 하고 어? 퇴리네 퇴리네? 아 이거 나 죽지 결국 제드 퇴리네? 이러면은?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진짜 들어가자 왜 안들어가 들어가? 들어가? 들어가자 들어가자 진짜 들어가는데 까비 퇴리네 체력이 꽤 높네요 1 2등 하지만 전 탱커라는 사실 7만 5천 감소량 10만 전 탱커입니다 2초마다 무적 쓰는 거 재밌긴 한데 확실히 어 버프 먹고 써야겠다 버프 먹으면은 AP 20% 추가돼서 제관둥이 라인 클리어 한 번에 되거든요 편하게 그때 한 번 또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탑피지였습니다 굿 헬로 염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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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